강대동원 특집방송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사회를 맡아보는 민족문제연구소 대회협력실장 김영환입니다. 오늘 기중한 스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강대동원 대법원 판결, 장일선 판결의 대리인을 맡아계시고 지금 판결 이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두 분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세흠 변호사님, 임재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흠 변호사입니다. 현재 강대동원 피해자분들을 대리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요. 민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임재성 변호사님은? 네, 저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민변에서 사실 제가 좀 처음부터 관심을 할 때 문제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운동, 병역거부운동 이런 거였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강대동원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러한 인연으로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같이 김세흠 변호사님 도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두 분은 최근에 제주 4.3의 피해자들에 관한 당시에 군법회의에서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수용되셨던 분들과 평생을 빨갱이로 낙인치켜서 살았었던 분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셨어요. 맞죠?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한 거죠. 그걸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이긴 한데 최근에 그런 좋은 판결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소송이라는 게 원래 준비되는 과정들,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결론이 나오는 과정들 중에서 결론이 나오는 과정들만 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작년 올해의 그런 판결들이 겹쳐서 기자분들이 혼자 다 아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듣긴 한데 4.3도 올해 1월에 좋은 재심 결정, 공소기각 사실상 무죄 판결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굉장히 보람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의 연이어서 그래도 역사적인 판결들을 많이 이끌어내셨다 그래야 되나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사건 관련해서 강대도원 판결 얘기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그 계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선배분들이 하시던 거니까 물려봐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 소송을 맡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늘 여쭤보세요. 특히 일본 가서도 어떤 걸 여쭤보시냐면 한눈에 봐도 젊어 보이는데 이 소송의 역사가 20년이 넘고 또 일본에서 이 소송을 대리하셨던 변호사님들은 다들 시끗시끗한 변호사님들 젊은 변호사가 어떠한 계기,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이 소송에 들어왔냐인데 사실은 법무법인 해마루가 오랫동안 해왔던 소송에 법무법인 해마루의 막내 변호사들로서 지금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법무법인 해마루에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왜 굳이 임재성이랑 김세은이 이 소송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변활동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장한익 변호사님이나 김미경 변호사님이 이 소송의 막내 변호사로서 이 둘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사들도 있었고 저희도 저만 해도 2015년부터 미츠비시 2차 소송에 참여를 하면서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출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김세은 변호사님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이런 2차 소송들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사회적 주목을 못 받죠. 그런 여러 지난한 과정들은 그냥 변호사들이 묵묵히 하는 거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사실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그런 오랜 소송을 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장한익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2기 세월호 사회적 참사 측조위에 가 계셨고 또 김미경 변호사님도 다른 공직에 가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은 물리적으로 이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해마루의 변호사여서 이 사건을 하고 있고 사실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당사자분들을 뵙고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사회적으로 다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둘 다 한 3년, 5년 정도 이 사건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의 5개월이 실제로 강제동호 사건의 대리인으로서의 경험을 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어때요? 힘들죠? 솔직히? 네.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하면서 처음에 이분 맡게 되었을 때 그래도 선배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게 그때 판결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판결이 그날 나왔잖아요. 10월 30일 날 그런데 본인이 소송에 관여하고 그러면서 그날 판결을 전후해서 어땠어요?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판결이 나왔을 때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2018년 5월쯤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이 재판거래 대상이 되었다. 사법농단에 관한 보고서죠. 대법원에. 그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 자료들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진술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존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었는데 자료를 직접 보고 살펴보다 보니까 진짜로 그랬겠구나. 우리 소송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판결 나오기 전에. 네.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도 그렇죠. 혹시라도 결과가 바뀌는 거 아닐까. 그렇죠. 판례가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판결 선고가 잡혔을 때도 그 사이에 내가 뭐라도 더 해야 하는 건가 혹시라도 내가 뭘 더 못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판결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도감. 네. 근데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결국은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 남아서 그날 법원에서 직접 선고를 들으시고 나 혼자 남아서 너무 슬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할아버지도 신뢰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저도 누구보다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탈원서도 내셨잖아요. 그렇죠? 진정서도 내시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또 어쨌든 이런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판결이 실제로 목숨을 강대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다 이런 표현을 써서 기자회견을 하고 했었죠. 네. 우리 임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날 소감이 어떠셨어요? 일단 뭐 아주 간단한 얘기부터 하나 하면 이거는 실제 그랬던데요. 원래 그날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이 같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연기됐죠.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운동의 규모로 봤을 때 강제동원보다는 운동의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제가 거기서 했던 역할들도 있어서 만약에 같은 날 전화비처 선고가 있었으면 저는 거기에 기자회견을 가거나 거기에서 아마 계속 했었을 텐데 그렇죠. 당사자시기도 하고 본인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을 좀 들썼다라는 이유로 연기가 됐죠. 4일인가 5일인가가 연기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연기됐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3일 연기됐다고 하네요. 대부분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좀 나눠서 받고 싶었던 거겠죠. 그때 한참 문제가 되니까. 아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선고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화요일에 저는 사실 원래는 병역 거부 선고와 기자회견들을 한참 준비하고 있다가 나눠졌으니까 그러면 강제동은 당연히 선고 가서 보고 또 선생님들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겠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가서 보니까 다들 너무 바쁘셔서 이춘식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김영환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영환 선배가 격양된 목소리로 빨리 와서 휠체어를 좀 누가 정신없었죠. 기자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막 기자들 많고 포토라이 무너지고 다시 또 걸어달라고 하니까 휠체어 잡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다 민족문제연구소 분들은 밖에서 영정사진 어디 갔냐고 왜 영정사진 빨리 약간 없었죠. 그래서 다들 막 화가 나셨던 분이 있었는데 저는 줄레줄레 갔다가 이제 그걸 잡았죠. 휠체어를 잡고 그럼 임 변호사님 원고 대리인이기도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 한가운데 서서 휠체어를 잡을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양보 입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가니까 막 기자들이 족하냐. 그래서 아들이냐 손자냐. 엄치나 엄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쭉 끌고 갔다가 그 역할로 또 대법원 법정에서도 그렇죠.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그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정치적인 고려는 있겠죠. 설마 지금 이렇게 사법농단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집어지겠느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약에 이걸 뒤집으면 이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불안했었죠. 일만의 불안감이 있었죠. 전원합의체면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둘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주문을 쭉 읽어요. 주문이 가장 마지막에 읽히고 판결 이유들이 쭉 있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옆에 이희자 선생님, 이춘식 할아버지 앉아 있었는데 되겠다. 그래서 말은 못하니까 이희자 선생님한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잘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느꼈던 고민인데 너무 다행이다. 만약에 이게 1년만 먼저 선고가 됐었으면 아니면 1년, 2년만 전에 선고가 됐었으면 이 결과를 확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사실 KTX도 그렇고 쌍용차도 그렇고 그 사법농단에서 언급됐던 것들은 다 1, 2심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잖아요. 확정이 되어버렸죠. 확정되면 사실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건 정말 그 쌍용차나 KTX분들이 들으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강제동원 사법농단 문제는 그냥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양승태의 코트가 대응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다행히 확정되지 않고 그냥 지연되는 방식으로 물론 그 사이 피해자분들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그렇죠. 차마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재판이 지연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살아있었고 사법농단 문제가 이슈화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력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선고가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히 좋은 결과 그렇죠. 비록 10월 30일에 선고됐을 때 원고 4분 중에 1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베와 박근혜가 위안부 합의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설마 하겠느냐 그랬는데 진짜 해버렸거든요. 최악의 결과로. 그래서 사실 이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을 때 그것처럼 이 판결도 지금 이 시간에 나와버리면 아마 거꾸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오히려 미루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사실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게 실제로 밝혀지고 나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고 그렇죠. 양승태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사실은 이 강대동원 재판 개입한 것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판결 이후의 상황들이 더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드는데요. 저희들이 지원단과 그리고 대리인단 같이 일본을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 기업들한테 판결을 이행하라. 그런데 피고들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본 다녀오시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수사적으로 문전박대라고 많이 쓰잖아요. 왜. 그런데 진짜로 문전박대 문 앞에서 박대하는 걸 문전박대라고 하니까 진짜 딱 문까지 가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처음에 당연히 가서 면담하자라고 했을 때 면담 못한다. 그러면 면담 못하지만 우리 요구를 만나서 듣기만 해달라. 면담이라는 건 사실 얘기가 오고 가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의 요구를 듣기만 해달라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실강의 하다가 이거 요구서 내려와서 받아만 가달라. 요구서 받을 수도 없다. 놓고 가라. 그럼 놓고 가면 접수되는 거냐. 그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아니 협상하는 과정이라면 저희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협상의 전략으로. 판결 다 끝났잖아요. 판결 끝나서 어쨌든 저쪽은 확정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책무자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 이게 근대 사법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우리 협의를 할 수 있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량이죠. 그렇죠. 배려를 베푼 거죠. 우리는 바로 확정 판결에 따른 여러 집행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판결이 워낙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많은 피해자분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라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서조차 받을 수 없고 놓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하는 건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여러 관련된 과거사 운동을 했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과거사의 문제에 대한 태도가 통상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을 대일과거사 운동을 한 2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험을 수차례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책임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쪽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러 간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에요. 대개 이쪽에서는 원고들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가잖아요. 그럼 일본에서는 각 행정부서에 가면 가령 예를 들면 그런 민원 창구에 가장 말단 공무원을 내보내가지고 받게 하고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런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자신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면을 하든 서면을 하든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거나 이해를 못한다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 특히 이제 뭐 김영환 선배랑 같이 후지꼬시 갔었을 때 아예 건물 자체를 용역들로 봉쇄를 해놓고 나서. 경비들이 무슨 테러하러 온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이렇게 지금 셋 왔는데 변호사 둘과 지원단 한 명 이 셋만 들어가겠다는 것도 지금 건물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냐 해서 수십 명이 둘러싸고 있었죠. 커피숍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거는 모욕감을 넘어서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논리와 이 행동의 근거가 뭘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남들이 경험하는 걸 듣는 건 다른 문제였는데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거 자체가 분석이 필요한 문제겠구나. 네. 엄청나게 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또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김선생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우리가 그날 했던 경험들 문전박대 당하는 경험들을 과거에 원고 할아버지들이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당했다고. 가셔서 문전박대 당하는 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할아버지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모욕감과 실망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들이 직접 그것을 마주하고 있었을 때 어땠을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김정주 할머니는 후지꼬 씨 근로정치인데 그 원고 계신 씨인데 경비들이 그렇게 막고 있었는데 몰래 들어가셨어요. 건물에. 그래서 16층까지인가 올라갔는데 경비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화장실도 못 가고 몇 시간 동안 감금당하셨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못 가시죠.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경험도 하셨죠. 사진 같은 거 보니까 그 앞에서 의사 표시하시다가 끌려나오시는 사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구나. 이 소송이 저희가 어떤 판결이 났다라는 그 결과 성공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지난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본 기업의 올바른 행동들을 촉구한다. 그래서 그런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하나의 활동가로서 사장 면담 해달라.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런 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원고들을 대리해서 온. 올해는 소송의 원고들을 대리해서 온 사람이고 그게 결국 역사적으로 가보면 당신 기업이 고용해서 온전하게 보호하지도 않고 임금도 주자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했던 건데 그 원고들을 대리해서 온 사람들한테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이게 사실 역사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용화했던 사람, 고용화했던 것들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명백히 있으니까 고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무책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저는 저희가 느꼈던 감정을 좀 기록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의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시민과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어렵다고요.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하고 또 기자들한테 물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대접하는 것,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일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명 국가라고 알고 있고 세계에서 유수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태도를 특히 피해자 대리인 당신과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 권력이 이렇게 피해자 대리인들한테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가장 들었던 거는 우리 원래 그래. 우리 원래 그래. 너희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다른 소수자들한테도 그렇게 대라고 해서 이 사회가 이 문제는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고 이 감정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바짝 설명을 요구할 거에 대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협상해달라 아니라 협상하는 과정에서의 이 사람들이 보고 있던 태도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저는 일본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너무 쉽게 우리는 원래 그랬어. 20년 동안 내내 피해자들한테 그래 왔거든. 원래 우리 그렇게 요구하면 건물에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막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원고분들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원고분들이 지금 세 분이 맡고 계신 소송이 신일철 죽음 그리고 미츠비 씨도 있죠? 그리고 또 후지꼬 씨 근로장 씨인데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 이춘식 할아버지나 다른 또 후지꼬 씨 피해자분들 이렇게 만나시고 이러면서 느끼신 점 아니면 그 원고분들이 현재 상황 어떠신지 이런 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2015년의 위안부 합의 역시도 우리가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양국 간이 합의를 했다라고 절차적 흠결로서 무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어떤 운동을 비판할 때 피해자들이 이 운동에서 배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정작 그 운동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피해자들의 의사를 이 운동에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누구도 성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거는 소송으로 이루어진 운동이 주된 이 운동의 큰 흐름이었죠. 강재동은 부부는 일본에서도 소송이 진행되었고 한국에 소송이 진행됐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피해자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온전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욕심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저희가 이춘식 할아버지를 3월 1일 날 뵀었어요. 그렇죠. 3.1절날 서울 오셨죠. 그리고 나서 압류 결정문을 드리고서 할아버지의 채권은 잘 압류되어 있다. 일단 뺏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할아버지가 그 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광주에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화 왔어요. 보시니까 아니 나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결정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네. 그래서 그리고 나는 대법원 판결에서 내가 승소한 채권액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채권액이 압류가 되어 있는 거죠. 돈이.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압류하고 이럴 때 사실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원고분들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최근에 후직고시의 원고분들 인정문지연구소 사무실에서 뵀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유선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고령이신 상황도 있고 그렇죠. 44살이시니까. 뵙고 설명드리면서도 원고분들은 원고분들대로 변호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절차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통드리고 있는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한 번은 이춘식 할아버지 배로 광주에 간 적도 있었어요. 저랑 김세윤 변호사랑 광주 가서 배꼽 설명하기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좀 더 욕심을 내고 계시죠. 왜냐하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세요. 저한테. 어떻게 되고 있냐고. 걱정이시죠. 판결은 10월 30일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한 5개월 넘는데 특별하게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전화로 잘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대화의 결론은 광주 한 번 내려와라. 저희도 또 한 번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언제 가나 싶고. 제가 또 그렇게 공수평란 두 번 정도는 아니고 나니까. 이춘식 할아버지도. 그래서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경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우회 사무국장님이 전환하신 거예요. 지금 사무실에 이춘식 할아버지 계시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활은 조금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게다가 포항지원에서 나온 결정문도 하나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또 이제 그 경우회 사무국장님한테 또 설명해 드리고. 경우회 사무국장님이 옆에 계신 이춘식 할아버지에게 큰 목소리로 설명을 되었는데. 저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분들이 배제되지 않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시간이 드는 일이고. 또 직접 또 배야 되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일이어서. 그러한 핑계로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걱정들 늘 하죠. 할아버지 막 장난처럼. 내가 돈 빨리 받아야지 변호사들한테 주지.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또 할아버님이 뭐 아무도 왔다 갔다 하세요. 왜냐하면 전화를 너무 자주 하시는 게 미안했는지. 그 돈 받으면 다 써. 그리고 제가 녹음을 해야 되나요. 또 갑자기 경우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이 자리의 편님한테는 거의 뭐 하루가 한 번씩 전화하고 그랬었죠. 김수현 변호사님 어떠세요? 일단 원고분들이 다 아흔이 넘으신 고령의 피해자들이세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이상주 할아버지 돌아가시기는 하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뵐 때마다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리하고 있는 이분들이 어쨌든 판결이 나와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은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가지팽이든 집팽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지금 이 절차들이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통상의 다른 민사사건보다. 그렇죠. 일본을 방문해서 자발적으로 판결을 이행해라.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해라. 우리 돈 써가면서 그렇죠. 요구를 하고.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들 속에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고 그리고 만나서 뵐 때마다 이분들은 빨리 받고 싶어 하세요. 사과든 배상이든 뭐든 빨리 받고 싶어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과를 정말로 원하시는 거는 사과냐고 여쭤봤을 때 나 사과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배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받기는 어려워 보여서 어렵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한테 받을 채권 잘 묶여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바로 돈 달라고 해버리면 일본 기업들은 절대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을 거고 일본 정부는 마치 우리가 기업의 돈을 뺏어가는 것처럼 부당하게 이렇게 포장을 할 거다. 우리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우리 사과받기 위해서 조금만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사과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라는 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사과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이러한 운동의 목표를 통해서 이 집행을 지연했을 때 만약에 이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심리적, 법적 여러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히 저희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저희가 오랜 소송을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원단도 그렇고 보추업이라는 지원단체도 원고분들과 신뢰관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일이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원고들의 상황 그리고 그분들 만남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냐고 하셨을 때 떠올랐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 소송의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에 추가 소송을 하기 위한 원고 모죽을 하고 있죠. 모죽을 하고 있죠.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원고분들. 그래서 주말에 전주에 계시는 할머니를 만나고 왔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방금까지 저랑 이야기를 나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정말 일관되게 여러 번 뚜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할머니가 도야마에 있는 선방공장에 가서 어떤 모습을 포즈를 취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게 아마 철 깎는 기계 앞에서 일을 했던 모습인데요. 작업하는 모습이 있나보죠. 작업하는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참 인재송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5년만 일찍 이분들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 그런 마음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렷하게 과거의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담고 계신 건데 그것을 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 돼도 이 할머니께서 그 판결의 의미를 아실 수가 없죠. 사실은 아실 수 있으실까라는 그런 마음 그런 걱정 너무 시간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최근에 만났던 할아버지는 일본에 다녀오신 경험을 되게 좋게 생각하세요. 근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철소에서 철을 옮기는 고된 노동을 하셨고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 분명한데 왜 그때의 기억을 좋았던 기억으로 기억하실까를 생각해봤더니 과거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삶 더 힘들었으니까 일본 제철소로 가기 전에 조선에서의 삶이 더 힘들어서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힘든 경험을 그것마저도 좋게 만드는 정도의 힘든 과거의 모습을 저는 이제 또 마주하게 된 경험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앞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원고분들을 만나면서 참 그냥 책이나 이런 것들로는 알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신민지 조선이 어땠다라는 걸 그냥 편면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 개인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일제시대 때 1936년에 그래서 일본에서 45년 해방될까지 도쿄에서 공습도 겪고 그러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듣진 못했는데 제가 이런 일 하면서 저희 어머니 일본에서 살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죠. 우리 엄마 친일파 자식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일본에 있을 때는 전쟁터하고 차별도 있고 그랬지만 그나마 학교를 다녔는데 조선에 해방되고 나서 돌아왔더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남의 집은 가정부로 가야 되고 우리말도 전혀 못해가지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의 그런 삶을 만나면서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역사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 물론 일본 기업과 일본 국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서 한국 정부, 한국 사회는 어떤 것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일본에 방문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한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냐 일본이랑 전쟁하려고 그러냐 이것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저한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명을 공개하시면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설령 그것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권리, 시련이 국가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다른 경제적인 이익들과 연결이 돼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외교적 또는 사회적 정책적인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어떤 침묵과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충분히 고려 중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 면밀한 검토를 좀 마무리하시고 그렇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때라 안을 내놔야 되겠죠. 해결책을 좀 내어 놓아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뭔가 외교적인 문제나 민감한 문제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 정도로 좀 받아들여서 한국 정부에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무슨 이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가 소송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판결 재판으로 또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어디를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또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뭔가 지난한 길이 되겠지만 포괄적인 해결책을 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관해서 뭐 임변 선생님 덧붙일 거 있으세요?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정말 최초로 식민지시기 때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적인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그 마당에서 양국 간의 정부가 이거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판결이 대법원만의 예외적인 판결도 아니고 이미 2011년 헌법재판소도 위안부분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과연 65년 청구권 협정이 포함됐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양국 간의 청구권 협정에 정한 협의를 해라 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의 한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일본 정부의 대응을 대법원 판결을 혹시 바꿔줄 수 없니? 일본이 물어봤을 때 난리가 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이 수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만약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을 때 오는 후폭풍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합법부와 당연히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전혀 개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만들어진 후폭풍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정말 논센스였던 거죠. 사실 관계부처나 각기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이 판결은 지연시키고 바꾸고 뒤집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그렇게 대법원 판결을 조금 바꿔달라 그 표현이 뭔지는 사실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역시도 굉장히 위법한 요구를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를 통해서 과연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도 밝혀져야 되지만 일본과 한국 정부가 이 대법원 판결을 앞에 두고서 사실 했던 작당 모의이라는 것이 결국은 판결을 바꾸는 방식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실 양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혹은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에 대한 검토였었는데 그런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럼 정말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법원은 그 판결에 따라서 후속 소송들에 대한 판결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추정되어 왔던 소송들이 계속 판결이 나고 있는데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됐던 입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일본은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이 외교적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상 큰 어떠한 알맹이도 없는 내용뿐이죠. 상시적인 내용이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군요. 당연한 얘기를. 일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판결도. 일본이 갖고 있는 사법 보수성이 있는 거. 일본 정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정부로서 충분히 진행돼야 될 검토 과정들, 대응 과정들이 제가 느껴지기에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 판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가 싼 똥이라고 해야 되나? 박근혜 정부가 싼 똥. 외교 위안부 합의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를 좀 나눠서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내용이 거의 이 판결문에도 그렇고요. 10월 30일 판결문에 가장 많은 내용이 청구권 협정에 대한 내용이고 일본에서도 계속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거다라는 방식이 법률적인 논의들만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학계에도 그렇고 기자분들한테도 프레임을 조금 바꾸면 어떠냐. 청구권에서 인권으로, 사실 조시현 박사님께서 르몽드 디폴로마티크라는 잡지에 한번 썼던 칼럼의 개목이기도 한데요. 청구권에서 인권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노력. 청구권에서 인권으로 프레임이 바뀐다면 그럼 어떠한 것들이 전제대회에 프레임이 바뀌느냐. 사람의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피해 장사자. 어떤 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여의전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끝났을 거라고 보는데 위안부 관련된 최근에 전시가 있어요. 기록, 기억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2015년부터 서울대 정지성 인권팀이, 연구팀이 진행했던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던 건데 위안부 문제 사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사회운동 중에 하나지만 충분한 사실이나 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있죠. 저도 가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강제동원 문제는 전국보다 훨씬 더 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대중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일본 분들 만나보면 위안부 문제는 딱 인권침해다는 느낌이 든대요. 이거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인권침해의 문제인가? 65년 때 보상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보상을 했어도 우리가 좀 부끄럽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래서 더 이 문제를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더 반복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끝나지 않는 노력인 거죠. 계속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현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회에 요구만 한다 이런 건 무책임하기 때문에 당장 일본 기업과 협상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사실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 당신들이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느냐? 사실 인정. 라는 질문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볼까? 이러한 계획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순서가 좀 바뀌는데 향후 계획. 현재까지 재판의 현황의 압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분께서 해주시겠어요? 대법원 판결 선고된 이후에 저희가 13명 정도의 변호사가 모여서 서울에서는 민변공익인권본론센터에 민변의 공익인권본론센터 하나에 대리인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대리인단이 모여서 설명회를 하고 피해자들을 모집을 해서요. 다음 주 3월 28일에 첫 번째 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네요. 네. 이렇게 후속 소송이 진행이 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초에는 미쓰비시, 후지코시, 신일처주금 이렇게 주로 새 기업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 피고 대상 기업을 좀 더 확대해서 국내에서 자산이 확인이 되거나 자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기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피고 대상 기업으로 잡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압류 관련돼서는 제가 기억이 온전할 때 조금 기록에 남겨두고 싶어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소송지원단, 한일지원단. 처음에 일본 지원단들 만나뵀을 때는 온도도 다르고 일본에서는 일본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정말 이명박 독도 갔을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 혐한이 넘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류로 나아가면 안일관계가 파탄난다. 그래서 사실 일본 지원단에서도 조금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하지만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의 대리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일본 지원단에서는 일본 분위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고 피해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압류나 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사실 10월 30일 판결 때까지만 해도 국내 재산이 마땅치 않다라는 인식이 다수였던 것 같아요. 특히 미찌비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 판결 이후에 국내 재산에 대한 약간의 조치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등기를 뛰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던 것은 2018년 초에 한국지사 같은 경우가 폐쇄가 되고 다른 기업으로 MHI 파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기업들로서 사실 법인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찌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권 압류를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재산권 말고는 다른 재산이 아직 저희가 확인한 건 없었는데 신일철 주금은 또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포스코 주식을 갖고 있다. 신일철 주금이. 그런데 그 포스코 주식 같은 경우는 뉴욕에 있는 증권 거래소에 예탁된 거라 쉽게 압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어서 당시에 여러 JTBC 뉴스 도 그렇고 재산파 뉴스에서도 압류가 어려울 것이다. 집행이 어려울 판결로 보인다라는 게 전망이었는데 찾아냈잖아요. 제가 또 일본 기업 자산 탐색 전문가 저한테 나에게 하루에 토요일만 주면 김변호사님 왜 인상을 쓰고 계시죠? 기업 하나의 자산을 찾아내겠다. 이런 원데이 원 기업 이런 원칙으로 그런데 저도 그렇게 그냥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한번 검색이나 해볼까? 그래서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찾았어요. 그 과정까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이렇게 오디오로만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책을 쓰세요. 책을. 그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나중에 챕터 하나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PNR이라고 하는 포스코와 신일철 주금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의 주식 중에 30%를 신일철 주금이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PNR 주식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두 분의 목만 압류를 일단 하고 그것 때문에 한일관계 파탄난에 뭐네 뭐네 대응 조치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사실 일부의 채권만 압류를 해왔던 상황이었어요. 3차 방문 이후에 이렇게까지 예의와 정성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추가적인 압류에 신청을 했고 신일철 주금 같은 경우는 압류 명령이 포항 지원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추가로? 네. 추가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네 분 원고가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만 일단 압류가 됐던 건데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신일철 주금 판결은 압류가 다 결정이 됐죠. 확정되지 않은 또 다른 소송에서도 가집행의 1심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 가집행의 권언에 근거한 또 압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일철 주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건의 물론 피해자들의 숫자는 많지만 일단은 그룹으로 보면 두 건의 추가적인 압류 결정이 내려졌고요. 통상 그렇게 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라고 하는 PNR의 송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 과정들은 어저께까지 확인했을 때는 PNR의 송달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PNR이 포스코 안에 있고 PNR의 회사가 포스코가 국가보안시설로 되어 있어서 우편이 안 간다면서요. 한 번에 송달은 안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추가로 송달이 됐을 때는 됐고요. 후지코시 같은 경우는 후지코시와 대성기업 대성이라고 시작되는 어떤 회사가 합작 설립한 대성나치유합공업주식회사라는 또 합작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후지코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를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후지코시 사건이 3건이 있는데 고건을 모두 다 그러니까 후지코시 사이 지금 전부 다 압류가 이루어지는 효성 계속 중인 후지코시 사건들은 압류가 다 이루어졌고 그거는 대성나치유합공업주식회사의 송달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물론 대성나치유합공업주식회사가 그것에 대해서 즉시한 거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저희는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압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찌비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국내 재산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게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데 이게 조금 압류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특정 특허권이 얼마나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거죠.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이륙 액면가가 있기 때문에 액면가의 주식수를 곱하면 가격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압류는 미찌비시 같은 압류는 특허권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법률적 검토나 그리고 법률뿐만 아니라 별리사나 이렇게 특허권을 아시는 분들의 조격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그런 검토가 진행이 되면 압류를 할 상황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저희가 올해 2월 15일에 세 번째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 매감 갱령을 신청하겠다라고 그렇죠. 3차 문전박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춘식 할아버지나 이춘현 할머니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받기 위한 단 한 번의 노력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었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거는 논의한 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업의 사장이 피해자들에게 서면 사과를 꼭 이분들이 서면 사과를 받고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번의 시간을 조금 갖기 위한 매감 갱령 신청을 좀 미뤘고요. 오늘 기자들이 우리가 매감 갱령 신청 바로 하는 걸 좀 해놓고서 말이 없으니까 이제 문자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가 이 압류 점류가 이 집행을 왜냐하면 양국 간의 첨예한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원고들에게 이걸 좀 더 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데 정부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너무 관심이 없어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민망할 정도로 너무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유람의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저희 소송지원단과 대리인단인데 추가적으로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 번 더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들을 보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화의 여지를 협상의 여지를 그래서 매감 갱령 신청은 저희가 피해자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한 번의 시간들을 더 가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이 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노력을 이제 압류가 됐다라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한 이후에 그런 노력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라디오스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은에게 강제동원 소송이란 임재성에게 강제동원 소송이란 이거 원래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에서는 좀 재밌는 거 물어보면 임재성에게 휠체어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한 번 물어봤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역설적이게도 일본이란 나라를 알게 됐던 기회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잠깐 교토대학에서 4개월 정도 짧다면 짧고 또 저한테는 그렇게 짧지 않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사회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 관련된 특제도 많이 읽었거든요. 특히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꼭 나쁜 나라만은 아닙니다. 학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는 곳이 있고 특히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책임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숙한 연구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영감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정작 제가 학문으로 만났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일본 사회, 일본 기자들, 일본 기업들의 모습들을 나의 사건으로 만나면서 첫 번째는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겠구나.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운동, 강제동호 사건 이렇게 90년대 때 해왔던 사람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게 멸시, 모독 이런 것들의 감정이라는 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본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운동의 대상 특히 이 소송의 운동의 대상은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일단은 2차적이고 우리는 일본 기업이 소송으로서 시작되던 운동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1차적 운동의 대상일 수도 없고 일본 기업에게 우리가 원하는 사과 그리고 온전한 방식의 책임 인정, 손해배상을 포함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만난 다른 일본 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저는 이 운동이 피해자들을 위한 운동이긴 하지만 저는 일본을 위한 운동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김세현 변호사님. 김세현에게 강대동은 수송이란? 눈물? 눈물.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좀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겪어왔던 역사의 아픔을 마음에 와닿게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넘어와서는 이 소송이 가지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무겁죠. 네. 이걸 감당하는 시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힘드신 것 같아요. 매일 매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고 언론의 기자분들한테 뭔가를 설명하는 것들도 그렇고 맞아요.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게 막 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더 잘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또 사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모르는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맞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항상 더 배우고 더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뭔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사실 정리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아니요. 충분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슬프, 눈물, 저는 좀 부담감 부담감이 있죠. 그렇죠. 저희 사무실 안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뭐 놀리는 거죠 서로. 한일관계 파탄의 아이콘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니네 일본은 들어가니? 니네 안 막니?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쩌다 보니 한일관계 파탄의 아이콘이 됐는데 김진영 선생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탄 날 거면 파탄 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피해자들을 배제해서 유지해왔던 한일관계의 따뜻한 모습이었다면 그거는 사실 피해자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를 배제를 통해서 만들어왔던 관계인 거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 맺어진 관계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한일관계 그리고 사실 그런 양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책임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률가, 아주 기본적인 법률가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총리나 외무성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 하나만한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하시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난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데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의 연령, 나이를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김세현 변호사님이랑 저희가 이번에 우리가 매형무현 시청을 좀 늦춘 이후에 어쨌든 한 번의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가능성이 5%, 저는 10% 정도라고 봐요. 일본 기업의 사과만한 지금 국면에서 하지만 그 가능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담감이 크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담지 못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개인, 개인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점도 성찰이 되는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두 분 하신 말씀 중에 지금까지 국가가 그렇게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을 희생해 온 거잖아요. 사실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해결해야 될 때가 이제는 왔다. 그리고 청구권에서 인권으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사법농단을 통해서 이분들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말 목숨을 대가로 재판 거래를 한 사람들의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 두 분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일본의 지원자들 또 많은 유족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두 분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